오늘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광주연남 녹색연합 김창수 고문과 함께합니다. 거창고등학교를 일으켜 세운 두 선생님이 있습니다. 전성은 교장선생님과 도지원 교장선생님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전성은 교장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학교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온갖 거친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잡놈 역할을 하였고 도지원 교장선생님은 참다운 교육자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두 분을 만나보면 성격이 그렇게나 다른 아니 정반대에 가까운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큰 불화 없이 어떻게 손발을 맞추며 살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 사람은 보기만 해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참선생의 풍물을 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수많은 풍상에도 구람이 없는 야생마 같은 기상이 엿보입니다. 거창고에서 두 사람은 두 사람이 대한 한인격체처럼 의기투합하여 거창고등학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서 전해져오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예로 들면 두 사람을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서슬퍼렀던 유시인독재 정권이 거창고등학교 학교 교기에 있는 빨간 색깔을 문제삼아 교기에서 빨간색을 지우라고 심하게 핍박을 가였다고 합니다. 빨간색은 공산주의 색깔이고 북한을 찬양하는 색인데 거창고등학교 교기에 빨간색이 있는 것은 사상적으로 불운하다는 것이었지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외적으로는 전성은 교장이 대표주자로 나서서 싸우고 대내적으로는 도지현 선생이 학생과 교사들의 뜻을 모아 내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거창고등학교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을 생각하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장일순 선생님은 불의에 굴하지 않는 올고든 선비정신으로 일생을 사셨고 또한 온갖 생명을 껴안을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을 지녔던 분입니다. 장일순 선생님은 전성은과 도지현의 통합된 인격체로서도 손색이 없는 우리 현대사에서 큰 스승이셨습니다. 그러나 장일순 선생님과 같은 통전적인 인격체가 탄생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달라서 상대를 더욱 귀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 셋만 모이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인격체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도 좋겠지만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이 뜻을 합하여 읽어내는 공동체가 오늘날에는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보지 않는 세계를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은 재미가 없습니다. 자신을 찾아가고 타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세계를 탐험해가는 호기심이 서로의 경계와 담을 허물게 됩니다. 거창고의 두 사람처럼 서로 다른 존재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김창수 고문은 담양의 한빛고등학교 교장과 경남 함양 녹색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지금은 국내 최초의 철학대안학교인 지혜학교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녹색연합 고문을 지내면서 환경생태운동과 평화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